yyy 드디어 맥스 레벨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은 연기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맥스 레벨입니다. 맥스 레벨입니다. 맥스 레벨.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딜 가야지 그게 나오지? 여기. Q로 끝나요. 테라도 넘어갔어요. 제일 큰 거에요. 3.6Q까지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지는 6. 여기 있죠. 6. 걸음걸이가 팔자거림이야. 내가 걸을 때 저렇게 걸어서 맨날 혼나는데. 자 웨이트를 볼게요. 이게 내가 운동하는 기구에요. 제일 마지막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하면 13.9밀리언 근육을 줘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최고에요. 그리고 DNA 보여드릴게요. DNA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에요. 마지막 거. 근데 지금 여기에요. 이 큐트 되있죠? 3.6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안 샀어요. 너무 비싸요. 1590이면 거의 15,000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15,000원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추 계산했을 때.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지 6입니다.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 같아요. 이 게임이 인기가 많아서. 근데 지금은 현재 스테이지 6 최고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가 나를 때렸니? 야 너. 오우. 이게 제가 들고 있는 무기에요. 운동하는 무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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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들고서 운동을 해야지 제가 운동한다는 맛이 좀 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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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옷 너무 이쁘다 머리도 너무 이쁘고 인형들 너무 이쁘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운동기구에요 한번 하면 보이죠? 8.3 머슬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무기가 사람보다 더 커요 자 그럼 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제 사이즈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47테라 잖아요 이게 더 커지면 이게 3.6까지 갈 수 있겠냐? 3.6Q까지? 그럼 더 커져요 조금 더 커지는데 거의 이거보다 더 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는 안 죽을걸요? 발로 밟는 건? 이거 뭐야 안 죽어요 애들이 닿질 않아 내가 발이 밑에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야지 애들이 죽는데 죽지를 않아요 이거 왜 안 죽잖아요 안 죽어 그래서 아직 계속 해야되요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3.6Q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할게 있어요 이 게임이 뭐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클릭을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제 파워는 요 점수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251T 밖에 안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운동을 할수록 올라가죠 맥스 헬스하고 데미지가 올라가죠 한 번 때릴 때마다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한 3일 2틀 걸렸나? 이틀 계속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클릭만 이렇게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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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쉽지가 않은 게임이에요 블리를 보면 좀 잡아볼게요 지금 어지간한 건 다 한 방이에요 어지간한 애들은 저기다 블리 예이 찾았다 블리 저희도 블리 어 저기 옷 이쁘게 입는데 블리였네 가서 붐 여기도 블리네요 리젓 암맥스 블리니깐 넌 맞아도 되지? 또 블리였나? 얘 또 블리나요 아직도? 한 방 얘도 블리야 뭐 얼추 커다란 애들이 다 그냥 죽어요 예이 장난 아니지 완전 쎄 그냥 한 번 때리면 한 번 훅 한 번 그냥 끝나요 훅 하하핰 이게 그리키 아픈거라구 이거 truly?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맥스파워INE를 가진 최고 레벨의 캐릭터를 샐럿이, 여섯 살 샐럿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고 이게 때리는 거고, 이게 밟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조그매지는 거야 이리와~~ 해봐 엄청 커지? 다른 사람 때려주고싶어? 뭐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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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동할필요없어 지금 보면 3.3Q거든 이게 엄청난 숫자야 테라보다 훨씬 큰 숫자야 테라는 뭐야? 테라는 다우전 밀리엄 밀리엄 그거에 더 큰거야 엄청 힘쎄 지금 너무 세니까 할게 없어 운동을 할필요 안해도 돼 없어도 돼 하고싶은거 해봐 오케이 뭐하고싶어? stop I want to attack anybody who is mean to me 근데 아무도 미인 안할걸? 그러면 미인하고싶으면 조금해져 봐 조금해지면 사람들이 미인하게 굴어 how did you deal your super power? 응? 이거 그냥 이거 누르면 슈퍼파가 나오지 블랙 슈퍼파워 저걸로 한다며 때려줄 수 있어 저기 싸운다 때려봐 잡았어? 아니 잡은거야 evidence 까매진건면 잡은거야 까매진거면 잡은거야 예약 예이 잡았어? 혼났어 그네! 여리 이거 혼났어? 네! 소리 안나? 너는 소리 나는구나 잡았! 나 혼났어! 엄청 큰 대로 잡았네! 네!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이걸로 하면 밟는거야! 밟아서 잡을수도 있어! 조그만데 밟을수도 있을까? 예! 해봐! 어! 껐어! 소리 들려? 이거 혀로 발소리야! 아! 안잡히네! 예! 아 쟤가 공격한다! 빨간 애가! 방금 반짝이는 애가 샵을 공격했어! 이거 봐! 쟤가 공격하잖아! 1, 2, 2, 3 처리 신alım 확실해서 허어! 팀이 워어! 저기 빠른데? Mannlight 우우! 딴사람이 잡았어요! 오예 한방이면 다잡아 예! 요 미니! 쟤가 쎄네요 아 안보여 안보여 땡큐 쟤는 잡아야 돼 왜 이래? 쟤는 빠른 스킬까지 있는거야 우리는 빠른 스킬 안샀어 힐! 점프해서 들어 점프해서 야 이제 알고 도망가는거 봐 아 잡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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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아 오우 marble 채라도 저 반짝이로 바꿀까? 뭐? 아냐 까놓은게 좋아 I want to be very strong 그는 나쁜 녀석이야? 음 그런거 같은데? 귀족이나 배드라이만 공격할거야? 네 어 제가 먼저 죽이려고 준다 가서 공격해! 그냥 한번 때려봐, 한번에 죽나. 오케이. 지금 5, 3, 1테라거든? 절대 더 때려야지 죽을 수도 있어. 절대 더 때려야지 죽을 수도 있어. 깜짝 놀랐어. 선방이네. 파워가 아직 그래도 Q로 나오네. Stop it. You mean? Cool. I was attacking with someone else. 큰 애만 공격하는 거야? 아니, I'm attacking the strong, I'm attacking the bad guy. Yeah, I think. 왜 배드가이라고 생각해? Because it speaks. Maybe he doesn't know why he keeps dying and dying. Yeah, 잠깐만. 가재 뭐 들고 있어? 손에 뭐 있어? 가재. I know she's a mean guy. 좋아? I'm an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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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거 사볼까? 바라졌지? 응? 응? 쟤는 이상하다 근데. 응? 사이즈도 그렇고. He's faster. He's faster. I'll attack you, crab. Can I attack you, please? Thank you. No, no, thank you. I attack you. Let's go. Okay, you meaty. Now, can I from the side? Safety is right. Because she was stomping on someone. Oh. He attacked all the other ones. Because he attacked all the other ones. 아니야? 봤어? 아빠 못 봤는데? I guess. I guess. I guess? 잘했어. Hey! You mean it? I am going to attack you when you come down.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챠킷챠킷챠킷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빠이.